하트시그널4 6화 하트시그널4 6화 잘 보셨나요? 어제 패널들이 추리가 다 끝나고 갑자기 지형지원커플 데이트 영상을 공개한다고 하면서 공지를 하고 따로 보여줬죠 이런 가운데 지원지형 손시그널이 포착됐다고 해서 자간의 화제입니다 하트시그널3 강지커플 기억하시죠? 당시 화제였던 핫팩시그널 이것과 맞먹는 시그널이 6화에서 공개됐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난 상황 자 둘이 데이트를 하면서 지원이 직업 관련해서 지형이 잘 안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지형이의 꼼지락 6화 지형지원 데이트에서 지형이가 총 2회 꼼지락을 합니다 한 번, 두 번 추가적으로 또 보자면 목걸이 시그널, 반지 시그널까지 지원이도 지형을 이야기하면서 꼼지락을 했었죠 그리고 지원이의 닿지마 닿지마 하아 지린다 그리고 지원지형 데이트 때 나왔던 부금 기억하시죠? 노래 제목은 가사 중에 이 부분 그런데 그대는 잘 붙잡았고 난 그대를 붙잡았네요 애니에서 붙잡고 단 한 번의 용기 와 진짜 이스퍼 맞는 거야? 현재 댓글 반응은 애니에서도 손잡는 거 나오네 덜덜덜덜 애니에서도 손잡는 게 있네 지원이 등장신 부금 트리거 가사 내용이 모든 걸 받쳐서 싸우겠다는 내용이더라 추락하는 지원이도 지형이 잡아주게 얘네 은근 뭐가 많다니까 지원이 불나방 엔딩 재종장소에서 손잡나봐 백퍼 뭐 흘리는 건 맞을걸 작진의 의미 없이 하진 않아 체커 될 듯 체커컥 체커 기업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 그러면 왜냐면 오이aku 말씀하시면 한번 thermostat 시요 다음은 잠시 저것만 잠시 제공 잠시 잠시 잠시